안녕하세요. 신세계그룹 뉴스픽의 김세현입니다.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9개월간의 리뉴얼 끝에 공개된 1층 매장 아틀리에 드봇대는 세상에 없던 아름다움을 위한 작업실이라는 의미인데요. 총 천여평의 공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럭셔리 화장품, 스카프, 핸드백 편집 숙 등 100여개의 브랜드를 소개해 오프라인 매장만의 강점을 살려 럭셔리 브랜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. 먼저 신세계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 뽀아레를 비롯해 스위스 퍼펙션, 지방시, 구찌뷰티 등 60여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. 샤넬 프리미엄 스킨케어 매장과 함께 화장품과 패션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디올 부티크 매장을 국내 최초로 강남점에서만 소개합니다. 이 밖에도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핸드백을 전시회처럼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백갤러리와 스카프 전문 편집 숙 스카프 컬렉션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럭셔리 상품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MZ세대의 천국! 확 달라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해 보세요. 그럼 8월 첫째 주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